북한이 어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부는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로 신고된 곳은 압록강 인접지역인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 농장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으로 중국 랴오닝성과도 가깝습니다 지난 23일 최초로 신고된 이후 25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됐습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사육 중이던 돼지 99마리 가운데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역 이동 제한 조치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돼지열병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경기 강화군과 김포시, 파주시 등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가 마련됩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거점 소독시설을 통해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합니다 또 300여 개 농가에 대한 돼지 혈청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다음 달 7일까지 확인하고 양돈농가의 방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라산과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합니다 농가 방역 관리를 위해 전담관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던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매일 전화 예차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모든 돼지 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를 다음 달까지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